새해 첫날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혼슈 노토반도 지역에 폭살과 강추위는 물론 전염병까지 확산해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피난소에서 지내던 이재민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전체 사망자는 200명을 넘겼습니다. 도쿄에서 경수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강진 발생 이후 이시카와연 와지마시 피난소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난소 생활에 따른 지병 악화와 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숨지는 재해 관련 사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시카와연 내에서 피난소에 대피한 주민은 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열악한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난소에서는 노로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19, 독감 감염자도 수십 명으로 확인됐지만, 격리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276명이 숨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재해 관련 사망자는 220여 명으로 붕괴한 건물에 깔려 숨진 사망자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자나 지병이 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이시카와연은 피난민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 등으로 옮기는 2차 피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과 비가 이어지면서 피난이 연기되고 복구작업이 지연되는 등 이재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면서 8년 전 구마모토 지진 수준을 향해 가는 가운데 다행히 연락투절 주민 수는 전날 320여 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일부 지역의 통신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안전 여부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경수연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경수연입니다.